안녕하세요 뷔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뷔입니다 그린은 화이트로 꾸며진 벽지와 문 그리고 가운데 벨벳 소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소품들까지 마치 아트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방은 저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제 의지가 반영된 방입니다 이 방에서 뷔만의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 드시길 바라고 또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모든 물건 소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콕 집어 말았기보다는 굳이 꼽자면 뒤에 걸린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시선을 그대로 옮긴 사진을 통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공간에 있는 저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인 것 같아요 이 의상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홈웨어로 보였나요? 외출을 준비한 의상처럼 보였나요? 편하지는 않지만 편한 옷을 표현해봤는데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